전남 고흥군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치매전문요양시설 등을 갖춰 지역 어르신들의 요양과 여가생활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유재니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고흥읍에 노인복지타운을 개관한 데 이어 이번 달 도양읍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을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225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도양노인건강 복지타운은 연면적 7,83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치매전문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갖췄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요양원은 치매 환자의 요양과 치유를 담당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복합시설로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 등 지역의 수요에 맞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